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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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제니가 늦잠을 잤네요 약속차례 늦는거 아닐까요 자 제니가 택시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택시가 그냥 지나가버리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택시를 잡는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제니가 드디어 택시를 잡았군요 빨리 빨리요 빨리 갑자기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한테 니 말을 잘못했다가 큰일납니다 아 제니 놀랐습니다 도로에서의 광활의 질주 하하 제니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하하하 제니 도착을 했지만 무사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니 약속시간에는 정확히 도착을 했군요 아니 그런데 마이클은 왜 안보일까요 지금 어디있나요 마이클 하하 이런 아직도 잠을 자고 있네요 마이클 한국사람이 다 됐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약속에 많이 늦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코리안타임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이클은 한국생활에 완전히 적응을 했군요 자 한국사람들은 왜 빨리빨리를 좋아하면서 약속시간에 늦냐구요 글쎄요 다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빨리빨리요 엄마야 자 오늘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군요 제니 도 빨리빨리 한국생활에 적응하길 바라면서요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볼까요 한국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뭐라고요 빨리빨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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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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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반대되는 표현 한번 배워보죠 빨리빨리가 싫을 때는요 빨리빨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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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마치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멈ña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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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이렇게 멍멍청청한다고 이제는 못할 수 없을까? 할 수 없을까? 할 수 없을까? 할 수 없을까? 응... 그럼 내가 먼저 할 수 없을까? 계속 할 수 없을까? 택시!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주세요! 안 돼! 바로 끝! 기다려주세요! 랑시! 방으로 가주세요! 계속 할 수 없을까? 안녕! 기다려주세요! 기다려주세요! 내가 왔을까? 기다려주세요! 너는 어디서 갔을까? 어디서 갔을까? 나 안 말이야? 안 말이야? 너는 같이 갔을까? 내가 왜 친구를 만났을까? 너는 없을까? 내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?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물어봅니다. 아... 여행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고 싶어?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물어봅니다? 좋아. 이거 이거 얼마나 걸려요?